안녕하세요. 저희는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포튠 모터스라고 합니다. 자동차 정비랑 튜닝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. 대학교 전공이 자동차고요. 튜닝이랑 정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다른 샵에서 작업을 못했던 것을 저희 쪽에 의뢰를 줘서 들어왔을 때 그걸 또 해결했을 때 그때 가장 성취감이 크긴 합니다. 편기가 되게 좋아서 움직일 때 전혀 부담스럽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것 없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튜닝 정비 쪽에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시장군에 속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들 만족할 수 있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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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